관음기도 요령과 공덕무여스님이 고려말의 3대 화상 중에 한 분인 나홍스님께서 누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개송입니다. 아미타불제아방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가 착득심 두절망망 마음 끝에 꼭 붙들어 놓지 말고 생각하되 염도염 국문염처 생각 생각 지극하여 생각 없는 곳이 이르면 육문상 방 자금광 눈, 귀, 코, 여, 몸 뜻에서 자금광을 바라리라 아미타불은 어디 계실까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미타불을 잠시도 잊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생각하다가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바로 그곳에서 자금광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극락세계에 가지 않고도 바로 아미타불을 뵙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금광은 자마금색, 부처님의 몸 빛깔이 불그스레한 금빛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부처님도 보살님도 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뿐인 한 마음이 되면 바로 그 자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한 자리요 바로 그 자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자성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나홍스님은 육문상 방자금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 또한 진정으로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상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깊은 신심을 가져서 감사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흔히 기도가 안 된다, 기도에 영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나 희망과 포부가 충천하여 성공을 바라는 사람 또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서원을 세워서 애써 보십시오 기도의 요령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반석 같은 믿음의 바탕에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믿을 신자와 간절할 절자 두 자가 가장 요긴합니다 오직 철저히 굳게 믿고 간절하게 끊임이 없도록 해보십시오 가나오나 안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관세음보살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시간을 채웠다고 안한다거나 마음을 놓지도 말고 잘된다고 들뜨고 좋아하지도 말고 안된다고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하지도 말고 새벽에 눈뜨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관세음보사를 떠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 잡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잡념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말고 망상이 떠오를수록 더 지극하게 간절하게만 불러보십시오 안되는 것 같은 기도지만 하면 된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애쓰다가 보면 망상이 없어지며 집중이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지극히 간절하게 정근하고 집중하다 보면 오직 관세음보살 일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공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관세음보살에 집중이 되고 빠지면 심하게 일어나던 번뇌와 망상도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더 집중이 되고 깊어지니 더 고요하고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몸은 가볍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어떤 때는 깃털처럼 가볍다가 몸의 존재조차도 의식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시간씩 앉았어도 조금 더 지루하거나 괴로운 줄 모르고 법당에 계시는 등상불처럼 꼿꼿하게 딱 버티고 앉아서 깊은 산매경에 들게 됩니다 이런 날은 아침 공양을 막 하고 앉은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점심때가 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기도 자세를 취한 것 같은데 벌써 밤 취침 시간이 되어 시간 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파트에서 기도를 하는지 법당에서 정근을 하는지 조차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에 빠져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은 가볍고 맑아지고 시공까지도 초월하게 되면 법열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 할 수도 있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온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분은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안락을 한 번만 제대로 느껴도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이 희열은 제대로만 체험하면 오직 이것뿐이다 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 앞에 가면 감사한 눈물이 절로 나오고 불교를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머물고 안고 누우며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생각 생각에 관세음보살이 떠나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선사하게 되고 머무는 곳마다 편안한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 되며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무심의 경지에 이르러 관세음보살의 대비원력과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기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합일되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기도자의 공덕으로 변하여 만중생에게 뜨겁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어진 말씀과 그 숭고한 뜻과 자비스런 행동처럼 기도자가 닦은 성근 공덕을 다른 중생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얻은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자기가 쌓아온 좋은 과복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중생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며 진정한 귀이처가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 공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매일 관음정근을 3만 번 이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싫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남을 위해서 하루 한 번 이상은 선행을 해 보십시오 천일기도 회양 무렵에는 관세음보살이 기도자를 모시고 수미산 정상을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관세음보살 염송으로 입은 가피광우스님 글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연하심 가명 보살에게 필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현재 40대인 연하심 보살은 평소에 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있다 호기심에 하루 염불을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침에 만 번, 저녁에 만 번, 하루 2만 번 정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릅니다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세음보살 만 번 염불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다 그 정도면 염불을 상당히 빨리 하십니다 연하심 보살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가 염불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잡념 망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절의 스님께 여쭤보았죠 스님께서 염불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다 보면 찹생각이 덜 생기니까 염불을 빨리 해보라고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 뒤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게 되네요 그리고 염불 정진을 하면서 겪은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이다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단다 그런데 칩터가 이상했나 보다 이사를 오고 나서 괴이한 일들을 겪었다 이사를 온 뒤에 밤에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렸다 매번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집 현관 구석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자신을 빤히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을 자다가 새벽 3시만 되면 가위에 자꾸 눌렸다 이사 오기 전에는 남편이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더구나 밤마다 잠을 잘 때면 집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중에는 남편조차 겁을 먹어서 집에서 혼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연하신보살은 기도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도 부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생생한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리고 방에 있던 누군가를 눕혀놓고 인정사정 없이 집단 폭행을 하는 것이다 실컷 때려놓고는 매 맞아 정신을 잃은 사람을 집 밖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먼지까지 말끔히 청소해놓고는 모두 집 밖으로 우르르 나가버린 꿈이었다 잠에서 깬 연하신보살은 그저 신기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어안이 벙벙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악몽과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밤마다 집 안에서 들리던 달그락 거리던 소리와 인기척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이 기술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위에서 인정받은 인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력에 비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그저 답답한 일이었다 타고난 재물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보시공덕도 지었다 어느 날 또 꿈을 꾸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났는데 뒤통수에 담배갓만한 큰 껌딱지가 붙어 있었다 껌딱지를 보고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 저 껌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남편 뒤통수에 껌딱지가 툭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무언가 느낌이 좋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였다 지금은 만족할 정도로 사업이 안정되고 있다 그런데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한참 기도할 적에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다 사고 과정에서 남편의 몸 안에 미세한 철사가 들어간 위급한 상황이었다 진찰한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해서 내장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위급한 경우 장기 일부분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구나 후유증도 심할 수가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 남편의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의사의 판단으로 수술 중간에 내장을 드러내었다 너무 겁이 난 연하신보살은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긴 수술이 끝났다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아 장기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었다 간절한 염불의 응답이었을까 지금은 후유증 없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때는 남편의 사고로 믿음이 잠깐 흔들린 적도 있었다 우연히 불교 tv에서 필자의 법문 영상을 보고 마음에 있던 의구심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이 가슴을 때렸다고 한다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작게 받을 업은 사라집니다 순간 연하신보살은 생각했다 아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사고와 수술로 작게 받고 끝난 거구나 부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필자의 법문을 들으며 다시 믿음을 되새기고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끝으로 연하신보살은 질문했다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대답했다 늘 지금처럼 정성껏 염불하세요 앞으로 더욱 복과 선업을 쌓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닦으세요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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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